역시 왼쪽부터 바라보겠습니다. 몸을 살짝 틀어서 우리 하주씨는 온주시청의 만인의 연인 정책보좌관 권재경 역을 맡아 극중 장신유와는 또 다른 매력으로 여심을 저격할 예정입니다. 오른편도 살짝 몸을 틀어서 인사해주시고요. 네 좋습니다. 우리 훈남 보좌관의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장착된 미소 아 우리 부위를 해보이며 네 귀여운 하트 포즈도 한번 부탁드려볼까요? 네 좋습니다. 사실 우리 비주얼 담당이잖아요 권재경이 좀 시원하게 한번 웃어 보여주시죠. 아 비담입니다. 온주시청의 비담 권재경 역의 우리 하준씨 기대해주시기 바랍니다. 무대 아래에서 잠시 기다려주시고요. 감사합니다. 네 안녕하세요. 이 연예는 불광역의 권재경 역할을 맡은 하준입니다. 이렇게 직접적으로 뵌 거는 정말 오랜만인 것 같은데 와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하준씨가 맡은 역할에 대한 소개도 좀 들어봅니다. 권재경이라는 인물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완벽하고 되게 멋진 사람 같지만 사실 그 안에서 권재경이 항상 가지고 있는 딜레마는 내가 어떤 원하는 행복에 대한 욕심을 내가 낼 수 있을까? 에 대한 딜레마가 항상 있는 것 같아요. 장신유랑 권재경이랑 사이에서 어떤 보이는 부분들도 서로가 서로를 너는 되게 완벽한 사람이잖아. 하지만 이제 서로가 알보면 사람은 그 안에 들어가 봐야 또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사연들이 나오잖아요. 그래서 너 겉으로는 되게 완벽해 보이는데 너도 굉장히 사연이 많은 사람이구나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고 어떤 홍조에 대한 마음도 좀 그런 편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희 작품이 얘기를 하는 부분은 전생적인 부분도 나와서 전생이 아니지 현생에도 이어진다라는 좀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게 좀 판타지적으로 비춰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각자 그 입장에 대보지 않으면 좀 알 수 없는 복합적인 부분들이 저희가 많이 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. 상대 배우와의 케믹, 호흡 한번 들어보죠. 저도 일단 리딩 때가 굉장히 저희가 리딩이 유쾌했습니다. 그러니까 웃음이 끊이지가 않았고 아까 말씀하신 장신유 씨의 어떤 대사 톤이 듣다 보면 계속 좀 듣고 싶은 묘한 중독성이 생기더라고요. 그래서 좀 스며들게 됐던 것 같고 보아 씨도 워낙에 훌륭하시고 유라 씨는 전에 또 같이 작품을 했던 경험이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고 제가 생각하기에 좀 우리가 사람 간에 서로 좀 되게 편해지고 이러다 보면 약간 좀 한꺼풀 내려놓고 좀 아이처럼 친하게 지내지는 성향이 있잖아요. 근데 저희가 현장에 좀 그랬던 것 같아요. 다들 서로가 너무 서로를 좋아하고 신뢰가 생기고 하다 보니까 정말 정말 좀 이렇게 유쾌하게 놀이터에서 노는 듯한 느낌들이 많이 있었고 또 저희가 또 좀 유쾌한 부분을 많이 전달 드릴 수 있는 작품은 현장에서 유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 정말 저희가 유쾌하게 제가 또 언제 어디서 이렇게 좀 내려놓고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그런 유쾌한 현장이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그거를 감독님께서 이제 참 잘 이끌어 주셨습니다. 또 마지막에 감독님 얘기까지 마무리를 잘한다. 우리 하준배우님. 네 좋습니다. 우리 하준배우님은 정말 내 인생에 불가학력적으로 끌렸던 것? 네 비주얼 담당이 불가학력적으로 끌렸어요. 정말 한결 같으세요. 저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. 이제 뭐 저기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일 끝나고 퇴근을 하고 집에 가면 저도 모르게 좀 불가학력적으로 배달 어플을 좀 들여다본다던가 아 그렇지 괜히 그 쇼핑 어플 보면서 좀 생필품 떨어진 게 없나 뭐 선크림인데 하나 더 산다던가 괜히 오 맞아 네 그런 1 플러스 1에 또 불가학력 끌릴 때도 있고 리뷰가 4.8이면 이건 일단 사놓고 봐야 되지 않나 뭐 좀 그런 편인 것 같아요. 우와 너무 격하게 공감이 돼서 말을 잇지를 못하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